지금 우리 함께 도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에이 사라, 톨 도트 바에트 하이실라 바에셉, 미켓츠 바이 가시 바에이까지 있죠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우카를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봉헌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하트 가운데는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하트가 강력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장세기 베레시트 마지막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제도와 또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함께 예배로 그리고 왓츠로 후원자로 장단기 성교사로 함께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레시트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쉐모트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침에 관한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 내내 마침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12개 주제 가운데 드디어 12번째 시작됩니다 바에히 라는 건데 거주하였으니 장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곱이 예급당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왔죠 바에히 야코 야곱이 살았다 베에리치 땅에 미치라임 예급당에서 17년간 살았다 바에히 하야 살다 인데요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12가지 주제 중에 오늘 12번째입니다 미케치부터 시작됐던 종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번 주 바에이를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레시트 창세기가 마쳐집니다 살다 거주하다 하야 하에이 라고 나와있었죠 하에이 살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주하다 살다 생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어떤 얘기가 펼쳐지나요 그리고 17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미케치부터 시작됐는데요 바이가시를 거쳐서 바에이까지입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 종말 특별히 흉년의 때 대환란의 때에가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케츠 2년 후에 종말에 시작했는데요 바이가시 지난주 유다가 생명을 보증함으로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를 바이가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고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시즌에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베냐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또 하나 예슈아를 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에히 마무리하는데요 마무리할 때 종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바에히입니다 하야 살다라는 주제로 지난번 하에이사라에서 사라의 삶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였죠 하에이사라 127세를 살고 죽다 오늘 바에히 거주하였다라는 어떤 것일까요 야곱의 애국당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또 죽음의 얘기죠 이면서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의 날을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죽음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습니다 하야 살다는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죽음과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보는 거죠 살다 하에이 하에이 23장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무리에 앞 막벨라 박굴에 장사했더니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를 확정했죠 평생 동안 소유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사라가 죽으면서 조그만한 거지만 확보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에이 바에이 살다라는 것은 삶 거주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얻는 영혼한 기업을 얻는 삶 죽음 거주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죽어야지 기업을 얻는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관됐는가 봤다면요 이제 상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이 가난한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살면서 요셉과 함께 몇 년을 살아요 17년을 살았다 야곱이 바타 나라메 가서 신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되어서 돌아오면서 17년을 살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또 47장을 보는데 이제 야곱이 어디에 내려왔어요 야곱 땅에 내려오죠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 성경에 되기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37장부터 누구 얘기해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누가 전체적으로 감싸안고 있어요 야곱이 감싸안고 있다는 것 즉 무슨 얘기예요 유다와 요셉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전체를 담지 않아요 유다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감싸안으면서 포괄하면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오늘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으로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끝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땅에도 17년 애굽 땅에도 17년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거주했다 살았다 야곱이 147세를 사는데요 17세 요셉과 함께 17살까지 가난해서 살고 요셉과 함께 몇 년을 살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17년을 애굽에서 살죠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죠 147 중에 17, 17 그죠 34년을 뺀다는 것보다 34년을 17년을 요셉과 함께 가난해서 살았고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굉장히 1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죠 더하기 10 곱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7 뭐 100, 10, 3 다 완전수잖아요 7도 완전수죠 그럼 이 17이라는 숫자가 10 더하기 7을 얘기하는데요 이 17년을 보면서 성경에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다윗도 17살쯤 다니엘도 17살쯤 요셉도, 에스도도 다 이 등장하는 나이들을 보면은요 그 17살 골리아다 앞에 쓰는 거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도 17 요셉, 에스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 1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충분히 준비된 나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이 골리아다 앞에 쓰고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죠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행하는 나이 준비가 끝난 나이를 17살 이렇게 표현하죠 동일하게요 그럼 이 17년을 애굽에서 마지막 야곱이 17년을 살자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야곱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그에게 부르심을 완성하는데 17년으로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그 일을 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죠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충만하게 이루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충분히 이룬 시력으로 말하면 이긴 자의 삶이었잖아요 야곱의 유언과 축복, 죽음 이후에 통해서 정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토라 포션인데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 또 무엇을 의미할까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애곱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곱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장세기 49장 29절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니부가도 나도 내 아를 어디에? 에브론, 햇사람, 마물에야 막 벨라밭에 내가 장사했다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 장사해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낙은해라는 것을 증언하자 그리고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본양에 돌아갈 기회가 있어졌으면 같겠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성을 예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양, 기업, 하늘에 있는 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낙은해를 살면서 그 약속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수와 오실 때까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와가 오셔서 우리에게 본양을 선물로 한성을 예비해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을 믿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는 것이 어떤 예표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기업이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본양 예비된 하늘의 성을 위해서 어떤 예표적으로 조상의 묘지에 나를 안장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를 보면 그 수정드는 유은에게 명하여 아버지가 죽죠 야곱을 40일 걸려서 향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 또 애국하는데 70일 대단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은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 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아다 타장마당이 이르러 7일 동안 또 애국하고 그 땅 거민이 애국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더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장례형은 아마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례들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선에 맹세하여 반드시 당신들이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입간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야곱과 장례식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셉도 나름 굉장히 화려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를 두 개로 하면서 창세기 베르시티를 끝내요 왜 이런 화려한 장례식으로 이 베르시티를 끝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세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그때 죽은 후에 이후에야 죽은 이후에야 기업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얻는 예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올 때보다 갈 때를 더 화려하게 하는 건 반드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1장 계시로 거룩한 성세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죽은 이후에 하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이 화려한 장례식으로 끝내는 이유는 삶은 곧 죽음이라는 거고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된 상속받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받는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장례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축복과 두 아들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으로 에루살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죠 첫 번째 것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12지파 축복을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3절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주님 오실 때 받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 한우카 기간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 나라를 완성하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믿느냐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했다 해서 너의 삶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곧 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야곱의 유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완성을 향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것이다 어떠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지를 두 가지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죠 축복이죠 첫 번째는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두 번째는 열두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성될 거냐 물론 예슈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완성돼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가겠지만 그 전에 두 가지가 예표적으로 완성을 향해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요셉의 축복을 좀 볼까요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죠 48장이죠 이전에 가난한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셋은 내 것이라 왜냐하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송취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무나셋을 열두지파에 속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 무나셋과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과 무나셋이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로 원하느니라 또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 더 주었나니 에브라임 족속 지파에게 주는 땅을 말하죠 나중에 세겜 샤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한 몫을 더 준다 이런 뜻이죠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장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 넘을 만큼 번성이 일어날 것이다 쭉 얘기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점먹의 복과 태의 복이라 어마어마한 복을 선포하죠 요셉에게 요셉은요 필히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무성한 가지 다물 넘을 만큼의 축복 이게 따라다닙니다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열두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요셉에 대하여 이랬을 때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그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뿔이 들소의 불 같은데 이 뿔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런 요셉의 축복 왜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완성을 위해서 요셉의 첫 번째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 에브라엘 문화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열 집화가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이스라엘 이방인의 이스라엘을 품고 돌아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요셉의 축복이죠 이 강의형을 보면요 요셉과 북이스라엘을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요셉에서 북이스라엘 열 집화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열 집화가 흩어진 열방까지 포함할 때 요셉은 무승한 가지고 샘 곁에 무승한 가지 담을 넘어서 열방까지 가는 장면인 예언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소의 불 같아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받다는 나엘이 있죠 나엘 에브라엘 계속해서 강조했죠 에브라길에 장사했던 나엘 그 베들렘이라고 있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송곡하는 소리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 열두 집화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애언적 표현이죠 그들이 그의 대적당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슈아 때문에 그 베들렘 그치 두 살 아래 죽는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죠 또 그래서 모든 예슈아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것까지 다 포함다고 이게 뭐예요 요셉의 축복에 흩어진 이스라엘까지 열방까지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서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흩어진 열방 이방인까지의 복이 나아가는 것 이걸 3500년 동안 요셉의 축복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까지 열방을 온 열방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열두지팔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또 온전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완성 두 번째 열두지팔의 축복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성하는 자를 보는데요 이걸 애원적으로 표현해놨죠 열두지팔을 축복할 때는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르벤시문, 내위, 스블론, 이스라엘, 아셀라, 베냐민, 이렇게 다 열두지파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신명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가 강조 안 돼요 내위가 강조되고요 요셉이 강조 신명기에 있어서는 모세가 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내위지파,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 이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위와 요셉을 통해서 해요 이거 나중에 또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피로왕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지파의 축복을 보면요 이 열두지파가 연합되어서 유다와 요셉을 통한 연합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어떤 노지파, 심오지파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요 이곳 열두지파가 각각의 애언이 있지만 이 애언이 성취되면서 연합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수리하는 데 또 나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순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건데요 신로, 예슈와, 메시아를 지칭하잖아요 신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야 한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게요 열두지파와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완성을 보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33장 신명계나 이스라엘을 완성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성을 통해서 뭐가 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서 통치자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계속 다윗과 같은 이들이 나오면서 언제까지요? 메시아, 신로, 예슈와가 오시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축복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태어났잖아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고 다윗, 그 다음에 예슈와가 오시잖아요 규가 끊이지 않으면서 예슈와 초림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슈와의 재림까지 가야만 이것이 마무리되는 거죠 신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신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성취되어야 될 말씀들이 어떤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지 볼까요? 탄지파에 길섭의 베미오 새끼리 독사는 말굽을 무릎에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 예슈와를 기다리나이다 이건 어디 있었겠나? 홍의 사건에서도 일어나지만요 언제요? 예슈와께서 다시 오실 때 말과 그 탄자를 무너뜨려서 유황불에 던지는 거죠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야 이루어지는 거죠 예슈와께서 다시 오실 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요 납달리지팔도 마땅해요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 즉 복음이죠 납달리에 대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까? 서쪽은 지중해고 남쪽은 에루살레까지죠 그러므로 납달리지팔리는 갈릴리 부근이잖아요 갈릴리 부근에서 일어나서 지중해와 에루살레 온 열방까지 간다는 것 복된 소식이 간다는 건데 이건 예슈와의 재림의 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블론지파는요 좌우 사방에 다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스블론이 너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은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이건 뭐 어떤 재물의 부분 마지막 때의 어떤 재물의 이동과 재물이 어떻게 스블론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성취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슈와의 재림에 보면은 아셀지파가 나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다 지중해 압고 쪽과 갈멜산 쪽을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엘리아 시대에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 이세별도 건들지 아홉과 이세별이 건들지 못했던 그런 갈멜산 그죠? 철과 노시될 것이며 문빗장은 철과 노시될 것이며 강력한 방어가 될 거라 그것도 마지막 때의 어떤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니 예슈와께서 재림하실 때 가능하죠 문명기 33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일어날 일들 예슈와께서 신로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지금 뭘 보느냐 바에이 곧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완성되어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로 예슈와께서 곧 오십니다 그죠? 요셉의 축복과 열두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완성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열방, 이방인, 이스라엘 열방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과 열방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한 축을 얘기했다면요 열두지파 축복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다윗, 신로, 메시아가 오셔 예슈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방인의 축만한 수가 거의 거의 차고 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요 이제 곧 신로, 메시아, 예슈와께서 오시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대미케치, 바이가시, 바에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신로가 오시는 예슈와가 오시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초대교회처럼 내일 오실 것이다 1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종말로는 저 어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데 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믿고 준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겠지요 정말은 풍년 때 지금은 풍년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풍년 때에 잘 준비하셔서 온전한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바에이 한 임금이 다스린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야곱의 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예슈와 하마시아를 맞이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 안에 와있고요 세 인류 한 세 사람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불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고 넷크레카 바벨론 시스템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을 통해서만 다탈하는데 이제 곧 예슈와 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에이 사라 죽음을 얘기하지만요 삶이죠 신랑만 바라보는 즉시 신랑을 향해 떠나는 정운한 신부들 이야기였죠 톨도트 리부가의 신부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족보를 올바르게 돌려놓아야 됩니다 신부를 찾아 떠나는 신랑 바에째 온몸으로 싹쓸 집을 하고 신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에게 오자 하는 를 받아들이는 예슈와 바이실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온유멘 이스라엘 완성의 예표로 살아간다 바이실라엘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내는 모습이 나와있고 바이실브 둘로 나누는 이스라엘을 유다와 요셉 예슈와 안에서 한 세 사람 온유멘을 만들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고 미케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 이방인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것을 준비해야 된다 바이가시 환란의 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것이다 바에이 오늘 저 죽음은 곧 삶의 시작 신로이신 예슈와 함께 한나라를 이어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바에이 주간을 살면서 함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것들의 열망이 우리의 삶을 예슈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쉐머트 출애극기 토라포션이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열두 주제를 통해서 열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침을 보는 페르시트 장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함께 보고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는 외국인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은 약속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예슈와 오실 때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이세 장막과 예슈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과